안녕하세요 달걀코크림 입니다. 카랑코에 작은 꽃송이 하나가 가슴을 찡하게 울리더라구요. 이사하느라고 신문에 한 3일간 쌓여 있었답니다. 정리를 하려고 신문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작은 꽃송기가 하나가 딱 나오네요.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구요. 꽃송이가 정리할 때 신문에 쌓을 때 있었을 건데 그때는 꽃송이가 작아서 못 봤을 거에요. 신문에 쌓여 있으면서 3일 동안 그 사이에 꽃이 핀 것 같아요. 다른 송이도 없이 이거 하나만 다 피웠네요. 가슴을 찡하게 울려서 영상에 담아보구요. 제가 이 화분에는 빨간색, 하얀색, 주황색 세가지를 합식을 해서 심어 주었는데요. 카랑코에도 보면은 꽃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빨간색이 제일 강하고 꽃도 송이도 제일 많이 피는 것 같아요. 하얀색이나 아니면 주황색 보다는 이게 빨간색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구요. 올해 세 번째, 이 작은 송이지만은 세 번째 꽃을 피워줬답니다. 꽃이 시들을 때 이렇게 잘라주면은 또 거기에서 더 풍성하게 자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구요. 카랑코에도 단일식물로서 밤 길이가 길을 때 꽃을 피우는데요. 11월 달부터 해서 비닐이나 박스로 씌워줘서 깜깜하게 해주면은 꽃도 더 오래 피고 일찍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단일식물로서는 염자가 있죠. 염자도 단일식물로서 밤 길이가 길을 때 꽃을 피우기 때문에 11월 달부터는 검정 비닐봉지나 아니면 박스로 씌워놓으면 깜깜해서 밤으로 착각을 하고 꽃을 빨리 피거나 오래 꽃을 핀다고 합니다. 저도 유튜브 하면서 카랑코에를 잘 관찰을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또 기존에 그냥 봄에 사다 키우는 거 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꽃대도 다 잘라주고 했는데요. 조금 제가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냥 바짝 잘르고 이런 모습들은 그 목대가 조금 마르는 경향들이 있더라구요.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어디를 잘라 이렇게 보면은 목대가 조금 마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다음에 또 목대 꽃대를 어디를 잘라야 되고 입장도 제가 많이 잘라줬는데요. 입장을 너무 많이 자르다 보니까 그 목대가 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구요. 신문에 싸놓으면서 또 갑자기 옷자란 다육이가 있답니다. 그거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. 우주목이 옷자란 건 아니구요. 약간 자구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3일 동안 신문에 싸놓으면서 습기까지 있다 보니까는 자구가 옷자란 것처럼 쭉 자랐답니다. 3일 동안 아주 폭풍 성장을 하게 되었더라구요. 그러면서 입장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.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아주 초록초록하네요. 봄인 것 같아요. 다른 환경에서 다육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또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